사무엘 하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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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하여 이 애가로 애도하였으니 그가 또한 그들에게 명하기를 유다 자손에게 활의 용도를 가르치더라고 하더라 보라 그것이 야세를 책이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너의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용사들이 어떻게 쓰러졌는가 가드에도 말하지 말고 아스클론 거리에도 알리지 말라 필리스타인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한례받지 아니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할까 하노라 너의 길부와 산들아 너의 위에는 이슬도 비도 없고 재물 낼 밭도 없을지라 이는 거기서 용사의 방패가 천하게 버려졌으미니 곧 사울의 방패여 그가 마치 기름붐을 받지도 않았던 것 같도다 죽임당한 자들의 피로부터 용사의 기름으로부터 요나단의 활이 뒤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아 요나단은 살아서도 사랑하며 기쁨이 되는 자들이더니 죽어서도 나눠지지 아니하였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더 빨랐으며 그들은 사자보다 더 강하였도다 너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울지어다 그가 너희를 다른 즐거움들과 더불어 진홍색 옷을 입혔으며 그가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었도다 용사들이 어떻게 전쟁 중에 쓰러졌는가 오 요나단이여 그대는 그대의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나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그대는 내게 큰 기쁨이었으며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놀라워서 여자들의 사랑을 초월하였도다 어떻게 용사들이 쓰러졌으며 전쟁의 무기가 망하였는가 사무엘하 2장 이일 후에 다윗이 주께 물어봐라기를 내가 유다의 어느 성에서든지 올라가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하심으로 다윗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즉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켈메린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과 함께 그곳으로 올라가니라 또 다윗이 그와 함께했던 그의 사람들을 각자 자기 가족과 함께 데리고 올라가니 그들이 헤브론의 성업들에 거하니라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더라 또 그들이 다윗에게 거하야 말하기를 사우를 장사시는 사람들은 야베스 길러앗 사람들이라 하더라 다윗의 사자들을 야베스 길러앗 사람들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죽게 복을 받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너희 주 곧 사울에게 이 친절을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므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친절과 진실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나도 너희에게 이 친절을 보답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손을 힘있게 하고 용감해지라 너희 주인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집은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으미라 하더라 그러나 사울의 군대 대장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와서 그를 길랏 아스린들과 이스레엘과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40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인연을 다스렸으나 유다 집은 다윗을 따르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난 기간은 7년 6개월이더라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부원에 이르고 수려의 아들 유압과 다윗의 신하들이 나와 기부옷 모가에서 함께 만나 앉으니 한편은 못 이쪽에 앉고 다른편은 못 저쪽에 앉았더라 아브넬이 유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우리 앞에서 놀게 하자 하니 유압이 말하기를 그들로 일어나게 하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일어나서 수대로 나가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속한 베냐민에서 열둘이오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열둘이더라 그들이 각각 자기 상대의 머리를 잡고 그 상대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니 그들이 모두 쓰러지더라 그러므로 그곳을 헥할 하수림이라 불렀으니 그곳은 기부원에 있더라 그때 심히 격한 전쟁이 있었으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패하니라 거기에 쓰루야의 세 아들 즉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둘로루처럼 발이 가볍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하였는데 그가 가면서 아브넬을 쫓는 데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그때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아사엘이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다 하니라 아브넬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켜 청년 하나를 잡아 그의 갑옷을 빼앗으라 하나 아사엘이 그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를 원치 아니하더라 그러자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다시 말하기를 나를 쫓지 말고 옆으로 돌이키라 어찌하여 내가 너를 땅에다 치랴 그리하면 어찌 내가 내 형 요압에게 내 얼굴을 들게 내냐 하더라 그러나 그가 옆으로 돌이키기를 싫어하니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니 창이 그 뒤로 나온지라 그가 거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 아사엘에 쓰러져 죽은 곳까지 온 모든 자들이 가만히 섰더라 요압과 아비세도 아브넬의 뒤를 쫓아갔는데 그들이 기부원 광약길 옆 기아 앞에 있는 안마산에 이르니 해가 지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아브넬을 따라 함께 모여 한 부대를 이루어 산 정상 위에 섰더라 그때 아브넬이 요압을 불러 말하기를 칼이 영원히 삼키겠느냐 그 종말은 쓰라림이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쯤이면 백성들에게 그들의 형제를 쫓는 데서 돌이키라고 명하겠느냐 하니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말한 말만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분명히 아침에 백성이 각자 그 형제를 쫓는 데서 돌이켜 올라갔을 것이라고 하더라 그래야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가만히 섰으며 이스라엘을 더 이상 쫓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싸우지도 아니하더라 아브넬과 그의 사람들이 그 밤 내내 평온을 걸어 요단을 건넜으며 온 비두온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쫓는 데서 돌이켜 온 백성을 함께 모으니 다우세 신의 중에서는 19명과 아사이를 잃었으나 다우세 신하들이 쳐서 죽인 베냐민과 아브넬의 사람들은 360명이었더라 그들이 아사이를 메어 베들레임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묘의 장사였고 요압과 그의 사람들은 밤새 길을 가서 날이 셀 무렵에 헤브론에 이르니라 사무엘 하 3장 그때 사울의 집과 다우세의 집 사이에 긴 전쟁이 있었으니 다우세는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쇄약해지더라 헤브론에서 다우세의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그의 첫 태생은 암론으로 이스레엘 여인 아이노암의 소생이오 둘째는 킬라브로 칼멜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을의 소생이오 셋째는 구슬왕 탈멜의 딸 마카의 아들 압살롬이오 넷째는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암이오 다섯째는 아비탈의 아들 스파티아이오 여섯째는 이드라암으로 다우세의 아내 에글라이 소생이니 그들이 헤브론에서 다우세가 태어나니라 사울의 집과 다우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위하여 세력이 강해지더라 그때 사울에게 한 첩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리스파이오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내 아비의 최백에 들어갔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심히 놓아요 말하기를 오늘날 유다를 고역하고 내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너를 다우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한 내가 개의 머리이기에 내가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다우세에게 명세하신 대로 바로 그렇게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왕국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옮겨 다우세의 모자를 세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라 하더라 이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한마디도 다시 대답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를 두려워 함이더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다우세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나와 동맹을 맺으소서 보소서 내 손이 당신과 함께 하여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라 다우시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와 더불어 동맹을 맺으리라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일을 내게 요구하느니 곧 내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 먼저 사울의 딸 미카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우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 아내 미카를 내게 돌려달라 그녀는 내가 필리스타인들의 포피 100으로 정원한 여자 아니라 하니라 이에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녀의 남편 즉 라이스의 아들 팔티엘로부터 그녀를 데려오니 그녀의 남편이 그녀 뒤에서 울면서 그녀를 따라 바울임까지 오더라 그때 아브넬이 그에게 말하기를 가라 돌아가라 하니 그가 돌아가더라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노들과 함께 대화할 말하기를 너희는 과거의 다윗이 너희를 다스릴 왕이 되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이는 주께서 다윗에 관해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을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들의 손과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였습니다 하고 아브넬이 또한 베냐민의 귀에 말하더라 또 아브넬이 이스라엘이 좋게 여기는 것과 베냐민의 온집이 좋게 여기는 것을 모두 헤브론에 있는 다윗의 귀에 고하러 가니라 그리하여 아브넬이 이 신명을 데리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더라 그때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내 주 왕계로 모아 그들로 왕과 동맹을 맺게 하여 왕의 마음에 운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더라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니 그가 평안이 가니라 그때 보라 다윗의 신하도가 요압이 한부들을 추격한 후 돌아오는데 많은 탈취물을 가져오더라 그러나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다윗이 그를 보내어 그가 평안이 갔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돌아오니 사람들이 요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는데 왕이 그를 보내니 그가 평안이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이가 와서 말하기를 왕께서 어찌하셨나이까 보소서 아브넬이 왕께 왔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그를 보내셨으며 그가 조용히 갔나이까 왕께서는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왕을 속이고 왕의 출입을 알고 왕이 가시는 모든 것을 알고자 왔음을 아시나이다 하더라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사자들을 보내니 그들이 아브넬을 뒤쫓아 시라우물에서 그를 다시 데려왔으나 다윗은 그 일을 알지 못하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이 그와 조용히 말하고자 하여 성문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의 다섯 번째 갈비뼈 아리를 찌르니 그가 죽으니라 얘는 그의 동생 아사헬의 피 때문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그 일을 듣고 말하기를 나와 내 왕국은 네르의 아들 아브넬의 피로부터 주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에 내를 찌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유출병자나 문등병자나 지팡이에 의지하는 자나 칼에 쓰러지는 자나 식량이 부족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라 하니라 그리하여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넬을 죽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의 형제 아사헬을 전쟁 중 기본에서 죽였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의 말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띠를 두르고 아브넬 앞에서 애곡하라 하고 다윗 왕 자신도 상여를 따라가더라 그들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자 왕도 목소리를 높여 아브넬의 무덤에서 우니 모든 백성이 울더라 왕이 아브넬로 인하여 애도하며 말하기를 어째 아브넬이 미련한 자가 죽듯이 죽었는가 내 손이 결박당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찢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사람이 악인들 앞에 쓰러지듯이 내가 그렇게 쓰러졌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그를 위해 다시 울더라 아직 나아질 때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라고 권하자 다윗이 맹사에 말하기를 내가 해직기 전에 빵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 이를 알아차렸으며 그것이 그들을 기쁘게 했으니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을 기쁘게 하더라 이는 그날의 모든 백성과 모든 이스라엘이 네르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은 왕이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노인은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통치자의 위대한 자가 쓰러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비록 기른분 받은 왕이나 오늘날 나는 약하도다 스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이 내게는 너무 어려우니 주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그의 악에 따라 갚아주시리라 하더라 사무엘 하 사장 사울의 아들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담을 댔자 손에 기운이 빠졌으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민하더라 사울의 아들에게 군대 대장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레카빈데 베냐민 자손에 속한 부에로신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이는 부에로또 베냐민으로 여김이더라 부에로신들이 키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그곳에 우거하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를 저는 한 아들이 있더라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왔을 때 그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 이름은 무피보세시더라 부에로신 림몬의 아들들인 레카과 바나가 가서 그날의 햇빛에 따가올 무렵 이스보세스의 집에 이르니 정오인데 그가 침상에 누워있더라 그들이 미를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의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고 레카과 바나가 가서 그날의 햇빛에 따가올 무렵 이스보세스의 집에 이르니 정오인데 그가 침상에 누워있더라 그들이 미를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의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고 레카과 그의 아우 바하나는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의 침실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들이 그를 쳐서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평온을 가로질러 갔더라 바나가 가서 그날의 햇빛에 따가올 무렵 이스보세스의 집에 이르니 정오인데 그가 침상에 누워있더라 그들이 미를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의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고 레카과 그의 아우 바하나는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의 침실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들이 그를 쳐서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평온을 가로질러 갔더라 그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이스보세스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생명을 찾은 왕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세스의 머리를 벗어서 주께서 오늘 사울과 그의 씨에게 네 주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다윗이 부에로 신 리몬의 아들들 레카과 그의 아우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든 재직으로부터 내 혼을 구속해 주신 주여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느니 어떤 사람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내게 고하여 말하기를 벗어서 사울이 죽었나이다 하기에 자기가 전한 소식으로 인해 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한 글을 내가 잡아 시클락에서 죽였거늘 하물며 자기 집 침상에서 자고 있는 의로운 사람을 죽인 악인들에게는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가 너희의 손에서 그 피값을 요구하여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내가 너희의 손에서 그 피값을 요구하여 내가 너희의 손에서 그 피값을 요구하여 다윗이 그의 청년들에게 명하니 그 청년들이 그들을 죽여 손과 발을 잘라서 헤브론 연못 위에 매달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는 취하여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묘에 장사하더라 사무엘 하오장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와서 구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왕을 비워 왕의 살인이다 과거의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갔고 들어온 분은 왕이셨으며 주께서도 왕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며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상이 될지니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리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왕이 기르니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조합해서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더라 다윗이 치리를 시작할 때 30세였으며 그가 40년을 치리하니라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간 유다를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간 치리하니라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거민들은 여부수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다윗에게 과해 말하기를 당신이 소경과 전른바리를 없애지 않고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다윗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생각하미더라 그러나 다윗이 시온의 요소를 빼앗았으니 그것이 다윗 성읍이라 다윗이 그날의 말하기를 누구든지 수로로 올라와 다윗의 혼이 묘하는 여부수인들과 전른바리와 소경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경과 전른바리는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야 다윗이 그 요새의 거하였고 그곳을 다윗 성읍이라 불렀더라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둘러 건축하니라 다윗이 점점 창대해졌으며 망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더라 그때 투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들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어 그들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었으니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다시를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왕국을 높이신 것을 알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후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첩들과 아내들을 취하였으니 다윗의 아들들과 딸들이 계속 태어났더라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식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사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또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페과 야피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팔렐이더라 한편 필리스타인들은 백성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시를 왕으로 기름 부었다 함을 듣자 온 필리스타인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니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더니 필리스타인들도 와서 르파임 골짜기에 퍼져있더라 그대 다윗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내가 필리스타인들에게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의심할 바 없이 필리스타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더라 다윗이 바알프라심에 이르러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말하기를 주께서 물을 흘리심같이 내 앞에서 내 원소들을 쳐부셨도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것의 이름을 바알프라심이라 불렀더라 거기서 필리스타인들이 그들의 형상들을 버리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불살랐더라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파임 골짜기에 퍼져있더라 다윗이 주께 물이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서 뽕나무들 맞은편으로 그들을 엄습하되 뽕나무들 꼭대기에서 걸어가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 행동을 개시하라 이는 그때 예 주가 내 앞에 가서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칠 것임이라 하시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개바에서부터 가세를 이르기까지 필리스타인들을 쳤더라 사무엘 하 6장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택한 자들 산만을 모으니라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발레로부터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왔으니 그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구하시는 망건의 주의 이름으로 불린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이 괴를 세수레에 싣고 기부하이는 아비나다보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비나다보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세수레를 몰더라 그들이 하나님이 괴를 실은 수레를 기부하이는 아비나다보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히오가 괴 앞에 가더라 그때 다윗가 이스라엘 온 집이 전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 즉 하프와 솔터리와 탬버린과 뿔라팔과 심벌주로 주합해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장마당에 일어났을 때 우사가 하나님의 귀에 손을 내밀어 붙잡았으니 이는 소둘로 인하여 흔들림이 흔들림이더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바라였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로 인해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귀 옆에서 죽더라 그때 다윗이 불쾌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우사에게 타격을 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페라스 우사라이 부르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주를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주의 귀가 어떻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주의 귀를 다윗 성읍으로 자기에게 옮겨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른 쪽에 있는 가데인 오벳에돔의 집으로 운반하더라 주의 귀가 계속해서 가데인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간 있었으니 주께서 에벳에돔의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라 그러자 누군가가 다윗 왕에게 과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주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나이다 하므로 다윗이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괴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읍으로 가져오는데 주의 귀를 맨 자들이 여섯 걸음을 가자 다윗이 소들과 살찐 것들로 제사를 드리더라 그때 다윗이 주 앞에서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가 배에봇을 입었더라 그래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함성과 나팔소리와 함께 주의 괴를 가져오더라 주의 귀가 다윗 성읍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카리 창문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를 경멸하니라 그들이 주의 괴를 들여와 그 자리 즉 다윗이 괴를 위하여 친 장막 한가운데 두니 다윗이 주 앞에 번지와 함옥제를 드리더라 다윗이 번지와 함옥제로 제사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만군의 주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더라 다윗이 온 백성 즉 이스라엘의 온 무리 가운데서 남자들 뿐 아니라 여자들 각자에게도 빵 한 덩이와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병씩을 나눠주니 온 백성이 각자 자기 집으로 떠나더라 그 후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막으러 나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용하러 오신지 마치 하찮은 것들 중 하나가 수지도 모르고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자기 신하의 몸종들의 눈에 오늘 자신의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자 다윗이 미칼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주 앞에서였으니 그분은 내 아비와 내 아비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시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나를 지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뛰놀리라 또 내가 이보다 더 천하여져서 내 자신이 보기에 낮아져도 내가 말한 요정들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칼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더라 사무엘하 7장 주께서 주위의 모든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심을 주심으로 왕이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 안에 구하는도다 하니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셔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에는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심이니라 하더라 그날 밤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말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중 다윗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느라 나를 위하여 네가 거할 집을 짓겠느냐 그러나 나는 이집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낸 때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성막에서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행한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 누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집 짓지 아니하느냐고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하느니라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있었고 내 눈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버렸으면 지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도다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여 그들을 심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소에 과해 다시는 옮기지 아니할 것이오 악의 자손들도 전처럼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며 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때 이후처럼 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였노라 또 주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이루리라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경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오 나는 그의 왕국의 보호자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올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또 이 모든 환상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대라고 하니라 그러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서 앉아서 말하기를 오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나이까 그러나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주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작은 것이며 주께서 또한 종의 집에 대하여 다가올 먼 미래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인간의 방식이니까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실지인데 다윗이 주께 무엇을 더 말씀드릴 수 있으리까 주의 말씀을 위하여 또 주의 뜻에 따라 주께서는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어 주의 종으로 그 일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위대하시오니 이는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의하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어떤 하나님도 없음이니다 땅을 어떤 민족이 주의 백성 즉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께서는 가셔서 자기를 위한 백성으로 그들을 구속하시어 그 이름을 내셨으며 주의 땅을 위해 또 이집트로부터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로부터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앞에서 주와 주의 백성을 위해 위대하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께 속한 백성으로 영원히 확장하셨으미오니 주여 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관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을 영원히 세우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망군의 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 말하미오 주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게 하시고 주의 중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 희석에 하옵소서 오 망군의 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계시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한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런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들었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그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시고 주께서는 이 선하심을 주의 종에게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의 집에 북을 주시는 일이 주께 기쁨이 되어 종의 집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으믄이다 주께서 복 주심으로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 하 8장 일후에 다윗이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그들을 항복시키고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 또 다윗이 모합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여 줄로 재었으니 두 줄로 젠자는 죽이고 한 줄의 차는 자는 살린지라 그리하여 모합인들이 다윗이 종이 되어 예물을 바치더라 다윗이 그의 경계를 회복하려고 유프라테스 강에 갔을 때 그가 소바 왕 루호브의 아들 하닷 에셀도 친이라 다윗이 그에게서 병고일천과 기병 700과 보병 2만을 빼앗았으며 다윗이 모든 병고의 말들을 힘줄을 끊고 그것들 중 병고 1백만 남겨두더라 그때 다마스 커스의 시리아인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오니 다윗이 그리 시리아인들 가운데 2만 2천명을 죽이니라 그 후 다윗이 다마스 커스의 시리아에 거점을 두니 시리아인들이 다윗에게 종이 되어 예물을 바치더라 주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를 보호하시더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들을 빼앗아 에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하닷 에셀의 성읍들 베타와 베로대에 다윗 왕이 심히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하맛 왕 토의는 다윗이 하닷 에셀의 모든 군대를 처부수었다 함을 들은지라 토의가 그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그를 무난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닷 에셀과 싸워 그를 처부수었으므라 이는 하닷 에셀이 토의와 전쟁을 하였으므라 요람이 은 그릇들과 금 그릇들과 노 그릇들을 가지고 오더라 다윗 왕이 이것들도 그가 항복시킨 모든 나라에서 헌납 받은 은과 금과 더불어 죽게 헌납하니 이것은 시리아와 모합과 암몬 자선들과 필리스타인들과 아말렉과 소바왕 루호부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약탈한 것이더라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시리아인 1만 8천명을 치고 돌아와서 명성을 얻으니라 다윗이 에덤에 거점을 둔지라 그가 에덤 전역에 거점을 두니 에덤의 모든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주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를 보호하시더라 다윗이 온 백성 온 이스라엘을 치리하였으니 다윗이 그의 온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더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를 주의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팟은 역사기록자가 되고 아히토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는 크레딘들과 플레린들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최고 치리자가 되니라 사무엘 하 구장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시바더라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바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왕의 종이 그러하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인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전하이다 하더라 왕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로드바르 암미엘의 아들 마킬의 집에 있나이다 하더라 다윗 왕이 보내어 로드발로부터 암미엘의 아들 마킬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사울을 손자하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피 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무피 보세사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너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당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라면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게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왕이 사울의 종시바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어놓으라 그러므로 하나처럼 내 식당에서 먹으리라 하더라 무피보셋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미카더라 시바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무피보셋에게 종이 되니라 그리하여 무피보셋이 예루살렘이 과하였고 그가 계속해서 왕의 식당에서 먹었으며 그가 두 다리를 다 절더라 사무엘 하 10장 그 후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나하세의 아들 희눈에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친절을 베푼 것 같이 친절을 베풀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아버지로 인하여 그를 위로하고자 그의 신하들의 손을 통해 보내니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때 암몬 자손의 고관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다윗이 왕께 위로자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하는 것인 줄로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왕께 보내어 성업을 탐지하고 정담케 하여 전복시키라 함이 아니나이까 하더라 그러므로 하느님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옷을 중간 즉 볼귀까지 잘라서 그들을 돌려보냈더라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관해 다윗이 그들을 맞으라 보냈으나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말하기를 너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코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더라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 앞에 불쾌함이 된 줄 보네요 베르호브의 시리아인들과 소바의 시리아인들의 무병 2만 명과 마하카 왕의 사람 1천 명과 이스톱 사람 1만 2천 명을 용병하니라 다윗이 그 말을 듣자 요압과 용사들의 온 무리를 보냈으니 암몬 자손들이 나와서 성문의 입구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소바와 르호브의 시리아인들과 이스톱과 마하카 사람들도 둘에 따로 있더라 요압이 자기를 대적하는 전선이 앞뒤로 쳐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택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또 택하여 시리아인들을 대적해서 전열을 갖추게 하시면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의 손에 넘겨 그로 암몬 자손을 대적하여 전열을 갖추게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만일 시리아인들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우라 그러나 암몬 자손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는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좋게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하고 요압과 함께한 백성들이 시리아인들을 대항하여 전장으로 다가가니 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더라 시리아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자 암몬 자손 또한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업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 요압이 암몬 자손에게로 돌이켜 예루살렘을 가더라 시리아인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다 모이니 하달해설이 보내어 강 건너에 있던 시리아인들을 불러내더라 그들이 헬람에 오니 하달해설의 군대 대장 소박이 그들 앞에 가더라 그 일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아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가더라 시리아인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전여를 가다듬고 그와 싸우더니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더라 다윗이 시리아인들 중에서 병거 700 탄자들과 기병 사만을 죽이고 그들의 군대 대장 소박을 치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하달해설에게 종이 되었던 모든 왕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합병을 맺고 그들을 삼기더라 그리하여 시리아인들이 암몬 자손을 돕는 것을 두려워하더라 사무엘 하 11장 그 해가 지난 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함께 그 시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포해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예루살렘에 몰물렀더라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오 희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불결함을 정결케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임신하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가진 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희린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한지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과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전쟁이 이기고 있는지를 묻더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하자 우리아가 왕궁에서 떠나니 왕이 보낸 음식을 그를 따라가니라 그러나 그러나 우리아는 그 주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왕국문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지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집에서 떠나 있다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구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나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왕의 사심과 왕의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서 지체하라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우리아가 그날과 그 이튿날도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다윗이 그를 부르니 그가 다윗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니 저녁때 그가 그의 주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침상에 누우려고 나갔으나 자기 집에는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리하여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을 통해 보냈으니 다윗이 그 편지에 써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너희만 그에게서 물러나와 그로 공격을 당하여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그 성읍을 살펴본 후 우리아를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장소에서 배치하더라 그때 그 성읍에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신하 중 몇 사람이 쓰러지고 희딘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다윗에게 보내어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하였는데 그 사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전쟁에 관한 일을 보고하기를 마쳤을 때 만일 왕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너희가 싸울 때 성읍에 그처럼 가까이 접근하였더냐 너희는 그들이 성벽에서 너희를 쏠 줄을 몰랐더냐 누가 여룻밥 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처 죽였느냐 한 여인이 성벽에서 그에게 멧돌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왕의 신하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하더라 그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요압이 보낼 전하라고 한 모든 일을 알리더라 그 사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보다 우세하였는데 우리를 향하여 들러나왔으므로 우리가 성문 입구까지 그들을 밀쳤나이다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성벽에서 왕의 신하들에게 쏘았으니 왕의 신하 중 몇이 죽었으며 왕의 신하 힛인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이 일로 너는 불쾌하지 말지니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그 성압에 대하여 더 치열히 싸워 그 성을 함락시키라 하고 그를 격려하라 하더라 그때 우리아의 아내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애국하더라 애국이 끝나자 다윗이 보내어 그녀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사무엘 하 12장 죽에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자는 심히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졌으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나이다 그 암양 새끼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며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는데 어느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가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새끼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조리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하여 크게 노를 바라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느니 이를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네 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하세를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어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 것 이런 저런 것들을 내게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계명을 업식여겨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힛인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에 그를 죽게 하였도다 내가 나를 업식여기고 힛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에 같이 말하느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리라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취하여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가 대낮에 내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내가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왕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더라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주께서 우리 아이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심히 앓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강구하더라 다윗이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이 엎드려 있으니 그의 집의 원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리하나 그가 원치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더라 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었다고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았을 때에 우리가 왕께 고하여도 왕께서 우리의 음성에 경청하기를 원치 아니하셨는데 한번며 그 아이가 죽었다고 우리가 말하면 왕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겠느냐 함이더라 그러나 다윗은 그의 종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아차리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그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의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집으로 와서 음식을 청하고 그들이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행하신 이 일이 어찌된 일이니까 왕께서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아이가 죽으니 일어나 잡수시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금식하고 온 것은 내가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말할 수 있으리요 함이었노라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째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들어가 동치마니 그녀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가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므로 선지자 나단의 손을 통해 보내시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셨으니 주로 이남이더라 그때 요압이 암문 자손의 라빠와 싸워 그 왕의 성읍을 취한지라 요압이 다윗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라빠를 쳐서 물들의 성읍을 빼앗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백성의 남은 자들을 함께 모아 그 성읍에 대한 진을 치고 그것을 취하시어 내가 이 성읍을 취하여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게 하소서하니라 예 다윗이 온 백성을 함께 모아 라빠로 가서 싸워 그 성을 빼앗으니라 그가 그들의 왕의 머리에 왕관을 벗겼으니 그 무게는 그 보석들과 합하여 금 한 달란트였는데 그들이 그 왕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우더라 다윗이 그 성읍에서 심이 많은 약탈 물을 가져오니라 다윗이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끌어내어 톱줄과 쇠 썰의 질과 도끼질을 하고 벽돌 굽는 가마로 지나가게 하였으며 그가 암몬자손의 모든 성읍들에 그같이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사무엘 하 13장 그 후일이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타말리더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더라 암논이 심이 고심하다가 그의 누이 타말로 인하여 병이 들었으나 그녀가 처녀인지라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줄로 생각하더라 암논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요나다비며 다윗의 형 심화의 아들로 심이 교활한 자더라 그가 암논에게 말하기를 너는 왕의 아들이면서 어찌날로 새약해지느냐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형제 압살롬의 누이 타마를 사랑하노라 하니 요나다비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시거든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내 누이 타말이 와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시되 그녀의 손으로 만든 것을 먹게 하소서 하라 하더라 이 암논이 누워 병든 채 하더라 왕이 그를 보러 오니 암논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내 누이 타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나를 위하여 과자 몇 개를 만들게 하시여 나로 그녀의 손으로 만든 것을 먹게 하소서 하니 다윗이 집으로 보내어 타말에게 말하기를 지금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음식을 마련해 주라 하더라 그러므로 타말이 그녀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니 그가 누워 있는지라 그녀가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어 굽고 철판을 가져다가 암논 앞에 부었으나 그가 먹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하니 그들 모두가 그에게 나가니라 그러자 암논이 타말에게 말하기를 음식을 방으로 가져오라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먹으리라 하니 타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들고 그녀 오라비 암논의 방으로 가지고 가니라 그녀가 그에게 그것을 먹이려고 가져가니 그가 그녀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 누이야 나와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니 그녀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니라 내 오라비어 나를 욕보이지 말라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져서는 절대로 안되나니 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내가 내 수치를 어떻게 없애겠느냐 또 너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 하나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이제 왕께 구하라 왕이 나를 내게 주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암논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녀보다 힘이 셈으로 그녀를 욕보이고 그녀와 동침하더라 그리고 나서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니 그가 그녀를 미워하는 그 증오가 그녀를 사랑하였던 사랑보다 더 크더라 그러므로 암논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가라하니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온당치 않도다 나를 내보내는 이 악이 당신이 내게 행한 다른 일보다 더 크도다 하였으나 그가 그녀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암논이 자기에게 시중되는 그의 종을 불러 말하기를 이제 이 여자를 내게서 내보내고 그녀 뒤에서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라 그때 그녀가 채색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런 옷은 처녀인 왕의 딸들이 입는 것이더라 그때 그 종이 그녀를 내보내고 그녀 뒤에서 문빗장을 지르니라 이에 타마리 젤을 머리에 쓰고 그녀가 입고 있던 채색옷을 찍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울며 가니라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내 누이야 지금은 잠잠 있으라 그는 내 오라비니라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말라 하더라 그리하여 타마리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더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누하더라 압살롬은 그의 형제 암논에게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아니하더라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암논이 그의 누이 타마리를 욕부였기 때문이더라 만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에프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양털 깎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가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하더라 압살롬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제 왕의 종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사운데 내가 간청하오니 왕께서는 신하들을 대동하고 종과 함께 가소서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지금 우리가 다 갈 것이 아니니 우리가 내게 부담이 될까 하느라 하니라 압살롬이 왕이 강권하였으나 왕은 가지 아니하고 그를 축복해주더라 그러자 압살롬이 말하기를 가지 않으시려거든 내가 청하오니 내 형제 암논으로 우리 함께 가게 하소서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짜여 그가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하더라 그러나 압살롬이 왕이 강권하니 왕의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도 그와 함께 가게 하니라 이제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죽어할 때를 주목했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 하더라 이에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이 명한대로 암논에게 행하니라 그러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자 자기 노세를 타고 도망하더라 그들이 가는 도중에 소식이 다회색이 이르렀으니 말하기를 압살롬이 그의 옷을 찢고 땅에 누웠고 그의 모든 신하들도 그들의 옷을 찢고 곁에 섰더라 그때 다윗의 형 시무야의 아들 요나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께서는 그들이 왕의 아들인 청년들을 모두 죽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소서 암논만이 죽었으니 이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타마를 욕보인 날로부터 결심한 결쟁에 의한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이 일을 마음에 두시어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소서 암논만이 죽었나이다 하더라 한편 압살롬은 도망하더라 그때 파수하는 젊은이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그의 뒤에 있는 산 언덕결로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왕의 아들들이 오고 있나이다 왕의 종이 말씀드린대로 되었나이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자 왕의 아들들이 와서 목소리를 높여 우니라 왕도 그의 모든 신하들과 더불어 심히 통곡하니라 한편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훗의 아들 탈매에게 갔으며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더라 그리하여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서 3년을 지내니라 다윗 왕이 혼이 압살롬에게 가기를 바랐으니 그가 암논이 죽은 것을 알고 암논의 일로는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사무엘하 14장 수리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았으니 요압이 트코아에 보내어 거기서 현명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애국하는 죄로 가장하여 이제 상복을 입고 기름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랫동안 애국한 여인같이 하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구하라 하고 그녀의 입에 말을 넣어주니라 트코아의 여인이 왕에게 구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기를 오 왕이여 도우소서하니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참으로 과부이며 내 남편은 죽었나이다 왕의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둘이 들에서 서로 싸웠으나 그들을 말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편이 저 편을 처죽었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온 가문이 왕의 여종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죽인 자를 넘겨달라 그가 죽인 그 형제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그를 죽여 그 상속자도 멸하리라 하나이다 이처럼 그들이 남아있는 내 숯불씨를 꺼버려서 내 남편에게 이름도 대를 이을 자도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연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더라 특호와 여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왕이여 그 죄악이 나와 내 아비의 집에 돌려지고 왕과 그의 부자는 무지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주를 기억하사 피를 보복하는 자들로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일까 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죽여서 살아계시니 거니와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때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왕의 여정으로 내 주 왕께 한 말씀 고하게 하소서하니 왕이 말하기를 말하라 하더라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리하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러한 일을 생각하셨나이까 왕께서 잘못한 사람 같이 이 일을 말씀하신 것은 왕께서 내쫓는 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침내 죽어야만 하며 땅에 물을 쏟아 다시 끌어몰 수 없는 것 같이 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시나 방책을 강구하시어 내 쫓긴 자도 그에게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런 일을 구하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무섭게 하였기 때문이니 왕의 여정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왕께 구하리니 그러면 아마 왕께서 자기 여정의 간청을 시행하시리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을 유업해서 멸하려고 하는 자의 손에서 그의 여정을 구해내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왕의 여정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라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시며 하나님이 천사와 같은 시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께서 왕과 함께하시리이다 하더라 그러자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인이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이제 말씀하소서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하니 그 여인이 대답하여 내 주 왕이여 왕의 혼이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킬 자가 없나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요종의 입에 넣어주었으니 이런 형식의 말을 가져오려고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행한 것이니이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를 따라 현명하시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가서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하니 요압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에게 감사하며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왕의 종의 요청을 이루어 주시니 오늘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줄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니라 왕이 말하기를 그로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그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깎아서 그가 머리를 깎는 것은 매년 말에 있었으니 머리털이 그에게 무거움으로 그가 그것을 깎더라 그의 머리털을 달아보니 왕의 저울로 이백 세켈이더라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녀의 이름은 타마리오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여인이더라 이처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만 2년 동안 거였으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부르러 보냈으니 왕에게 그를 보내려 함이더라 그러나 요압이 그에게 오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다시 두 번째로 보냈으나 요압이 오려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그에게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거기에 불을 지르라 하니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지르르니라 그러지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의 집에 이르라 압살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째에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기를 보라 내가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여기로 오라 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내가 지금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하게 하려던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로 왕의 얼굴을 뱉게 하라 만일 나에게 무슨 죄악이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시게 하라 하더라 그래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고하니 왕이 압살롬을 부르더라 그가 왕에게 나아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라니 왕이 압살롬에게 입맞추더라 사무엘 하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말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송사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재판을 청하려고 왕에게 오면 압살롬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어느 성을 배서 오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의 집합 중 하나에 속한 아이다 하며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나 너를 들을 왕의 대리자가 없도다 하고 압살롬이 또 말하기를 또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었더라면 고소하고 송사할 일이 있는 사람마다 내게 올 때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었으리라 하더라 그래 누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절하려면 그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고 입맞추더라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행하여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사십 년 후에 이리라 압살롬이 왕에게 구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가서 내가 헤브론에서 죽게 소원한 내 소원을 갚게 하소서 왕의 종이 시리아 그술에 있을 때 소원하여 말하기를 죽게 해서 참으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주를 섬길이다 하였나이다 하니 왕에게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일어나서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러나 압살롬은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온지파에 돌아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나팔소리를 듣자마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치리한다고 말하라 하더라 정합을 받은 200명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과 함께 갔으니 그들이 순진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따라가더라 압살롬이 희생제를 들을 때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의논자인 길로인 아히도페를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니라 음모가 굳어지니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상이 계속 늘어나더라 한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그와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서둘러 떠나자 그가 갑자기 우리를 따라잡고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와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느라 하니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구하기를 왕의 종들은 내 주 왕께서 정하신 것은 무엇이나 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왕이 나가니 그의 모든 가족이 그를 따라하고 왕이 첩들인 여인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니 온 백성이 그를 따라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머물더라 그의 온 신하들이 그의 곁을 지나가고 모든 크레인과 모든 플랫인과 모든 가드인과 가드에서부터 그를 따라 나온 600명을 왕이 앞에서 지나가더라 그때 왕이 가드인 이태에게 말하기를 어째 너까지 우리와 함께 가려 하느냐 너는 내 곳으로 돌아가서 왕과 함께 있으라 너는 타국인이여 또한 쫓겨난 몸이니라 내가 어제야 왔는데 내가 오늘 너로 우리와 함께 왔다 갔다 하게 만들겠느냐 내가 정처 없이 가나니 너는 내 형제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자비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니 이태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고 내주 왕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주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생사 불문하고 왕의 종도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이니이다 하더라 다윗이 이태에게 말하기를 가서 건너가라 하니 가드인 이태와 그의 모든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아이들이 다 건너가더라 온 땅이 큰소리로 울고 온 백성이 건너갔으니 왕 자신도 키드론 시대를 건너갔으며 건너간 온 백성은 광야길로 향하더라 그때 보라 사독 또한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들과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와서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았으며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온 백성이 성읍에서 나가기까지 있더라 왕이 사독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다시 운반하라 만일 내가 주의 눈에 은총을 얻으면 주께서 나를 다시 데려가시어 그 괴와 그 괴신 처소로 내게 보여주시리라 그러나 만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냐 하노라 하시면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실지로다 하더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기를 너는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와 함께한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보라 너희로부터 나를 확신시켜줄 기별이 오기까지 내가 광야 평원에서 기다리겠노라 하므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가 거기서 머무르더라 한편 다윗은 올리브산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울면서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니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머리를 가리고 올라갈 때 울면서 올라가니라 누군가가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아히도펠이 압살론과 함께하는 모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강구하오니 아히도펠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소서하더라 다윗이 그 산 정상이르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후에 보라 아래긴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붓고 다윗을 맞으러 오니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나아가면 너는 내게 짐이 될 것이나 내가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론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왕의 아버지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면 그때는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펠의 계략을 패하게 할 수 있으리라 내가 거기서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왕궁에서 듣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구할지니라 보라 그들이 그들의 두 아들 즉 사독의 아들 아히도 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거기에 있나니 너희는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게로 보낼지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라 사무엘 하 16장 다윗이 산 정상을 조금 지났을 때 보라 무피보세스의 종시바가 그를 맞이하였는데 둔하게 안장을 얹고 그 위에는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과 포도주 한 병을 실었더라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낙위들은 왕의 가족들로 타게 하려 함이오 빵과 여름 과일은 청년들로 먹게 하려 함이며 포도주는 광야에서 기진한 자들로 맛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집이 내 아버지의 왕국을 내게 돌리리라 하더이다 하니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보라 무피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하더라 시바가 말하기를 내 오 내 주 왕이여 내가 겸허하게 왕께 강구하오니 나로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더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자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 가족 중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시무이로 게라의 아들이더라 그가 나오는데 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종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이 왕의 오른편과 왕의 왼편에 있더라 시무이가 저주할 때 이렇게 말하니 나오라 나오라 너 피 흘린 자야 너 벨리아의 사람아 주께서 사울 집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왕이 되었으나 주께서 그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내가 피 흘린 자이기에 공경에 처하였도다 하더라 그때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에게 말하기를 어찌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나이까 내가 청하오니 나로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하니 왕이 말하기를 너희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로 저주하게 하라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니 그런 중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리하였느냐 라고 말하겠느냐 하고 다윗이 아비세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몸에서 낳아온 내 자식도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베냐민이야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를 내버려 두고 그로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음이니라 주께서 혹시 나의 고난을 살펴보시고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까 하노라 하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시무이가 산비탈을 따라 그를 향해 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던지더라 왕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피곤하여 거기에서 쉬더라 한편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 모든 백성은 에루살렘에 이를 얻고 아히도 펠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때 다윗의 친구 아래긴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만세 왕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내 친구에게 베푸는 너의 친절이냐 어찌하여 너는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하더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내가 주와 주의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택한 자의 것이 되어 그와 함께 구할 것이니이다 또 내가 누구를 섬기리까 내가 그의 아들의 면전에서 섬겨하지 않겠나이까 내가 왕의 부친의 면전에서 섬겼듯이 내가 왕의 면전에서 섬기리이다 하니라 그러자 압살롬이 아히도펠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의 가운데서 계략을 내놓으라 하니 아히도펠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한 왕의 부친의 첩들에게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왕이 왕의 부친에게 미움을 받는 바 된 것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리니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손이 강해지리다 하더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에 목전에서 그의 부친의 첩들에게 들어가니라 그 당시에 아히도펠이 내놓은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말씀해 물렀던 것과 같았으니 다윗이나 압살롬과 함께한 아히도펠의 모든 계략이 그러하더라 사모엘 하 17장 또 아히도펠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1만 2천명을 선정하게 하소서 내가 오늘 밤 일어나서 다윗을 추격하리이다 그가 피곤하고 약해졌을 때 내가 그에게 가서 그를 무섭게 한 후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도망하며 내가 그 왕만을 치고 온 백성을 왕께로 데려오리다 왕께서 찾는 그 사람은 마치 돌아온 모든 자와 같으리니 온 백성이 편안하리다 하니 그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노들을 기쁘게 한지라 그때 압살롬이 말하기를 이제 아레긴 후세도 부르라 그가 무엇이라 하는지도 들어보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이 그에게 일로 말하기를 아희도페리 이같이 말하였으니 우리가 그의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내가 말하랴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희도페리 제시한 계략이 이번에는 좋지 않나이다 하고 말하기를 왕께서 왕의 부친과 그의 사람들을 아시오니 그들은 용사들이여 들에서 새끼를 빼앗긴 곰같이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분노하고 있나이다 또 왕의 부친은 전쟁의 사람이라 백성과 함께 유석하지 아니하리이다 보소소 이제 그가 어느 구리나 어느 다른 곳에 숨어 있으리니 무리 중 몇이 먼저 쓰러지면 그들을 그것을 들은 자는 누구라도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사륙이 딸 것이오 그러면 용맹스럽고 마음이 사자의 마음 같은 자 또한 완전히 녹아내릴 것이니 이는 왕의 부친은 막강한 사람이오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용사들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나의 계략은 이리하오니 온 이스라엘을 다 내서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전부 왕께 모아 왕께서 친히 싸우러 가시는 것이니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를 발견할 만한 곳에 가서 그에게 이르러 이슬이 땅에 내리듯 급습하리니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읍 안에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그 성읍으로 가져가 그것을 끌어다가 강에 던지기를 거기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리다 하더라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아래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펠의 계략보다 더 낫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압살롬에게 죄양을 가져오실 의도로 주께서 아히도펠의 좋은 계략에 실패하도록 장정하셨습니다 그러자 우세가 제사장들인 사도가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아히도펠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노들에게 이러이러한 계략을 내놓았고 나는 이러이러한 계략을 내놓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속히 보내 다회색의 고아에 말하기를 오늘 밤은 광야 평지에서 노숙하지 마시고 빨리 건너가서 왕과 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삼켜질가 하나이다 하소서하더라 이때 요나단과 아이 마우스가 엘로겔 곁에 머물렀으니 이는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일까 함이더라 한 요정이 가서 그들에게 구하면 그들이 가서 다윗 왕에게 구하라 하더라 그럼에도 한 소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구하더라 그러나 그들 둘이 빨리 가서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이르러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안으로 내려가니라 그러자 그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악으로 덮고 그 위에 찌은 곡식을 널어 노아 그 일을 모르도록 하였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이르러 여인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히 마하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그 여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시내물을 건너갔느니라 라고 한지라 그들이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그들이 떠난 뒤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고하였으니 다윗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속히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펠이 여러 분을 해치려고 이같이 계량을 세워나이다 하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오니라 그들 중 아침이 밝을 때까지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아이도펠은 자기 계량이 시행되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 낙위에 안장을 얻고 일어나 자기 상업 고향 집으로 가서 집안을 정리한 후 스스로 목매워 죽었으며 그의 아비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렀고 압살롬은 자기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더라 압살롬이 요합 대신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삼았으니 아마사는 이드라라 하는 한 이스라엘인의 아들로 이드라는 나아스의 딸 요합의 어머니 수루야의 자매 아비가일에게 들어갔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글라 땅의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 암몬 자손에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킬과 로글림의 길루아신 바실레가 침상들과 대야들과 질그릇들과 밀가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우유로 만든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피곤하고 목마르도다 사무엘 사무엘 하 18장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은 수를 세고 그들을 다시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으니 백성의 3분의 1은 요압의 지휘하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이요 수리의 아들인 아비세의 지휘하에 3분의 1은 가드인 이태의 지휘하에 내보내며 왕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반드시 나도 치니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더라 그러나 백성들이 대답하기로 왕께서는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친다여도 그들은 우리를 게이치 아니할 것이오 우리 중 절반이 죽는다여도 그들은 우리를 게이치 아니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왕께서는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께서는 성읍박해서 우리를 도우심이 좋겠나이다 하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는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왕이 성문 곁에 서있자 모든 백성이 백명씩 천명씩 나오더라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태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그 청년 즉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하더라 왕이 압살롬에 관하여 모든 대장들에게 명령할 때 온 백성이 됐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이스라엘을 제적하여 둘러나 그리하여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한 그곳에서 그날 2만 명의 대산륙이 있었더라 그의 머리가 이스라엘을 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체할 수 없다고 하고 손에 작은 창 세 개를 가지고 아직 상수리나무 중간에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더라 그러자 요압의 병기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어쌓고 쳐서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자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데서 노리켰으니 요압이 백성들에게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들여다가 숲속에 있는 큰 구덩이에 그 위에 심히 큰 돌 무더기를 쌓았으며 온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압살롬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위하여 한 기둥을 가져다 세웠으니 그것이 왕의 작은 골짜기에 있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게 내 이름을 기억해줄 아들이 없더다 하고 그가 그 기둥을 자기 이름을 따서 불렀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압살롬의 장소라 불리더라 그때 사도고의 아들 아이 마우스가 말하기를 나로 지금 왕께 달려가 주께서 어떻게 왕을 위하여 왕의 원수들에게 복사했는지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하니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말고 다른 날 전할 지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오늘은 어떠한 소식도 전하지 말지니라 하더라 그리고 요압이 쿠시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것을 왕에게 가서 구하라 하자 쿠시가 요압에게 저라고 달려가니라 그러자 사도고의 아들 아이 마우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아무쪼록 나도 쿠시를 쫓아가게 하소서 하므로 요압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너는 준비된 소식도 없으면서 달려가려 하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그래도 나로 달려가게 하소서 하는지라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달려가라 하니 아히 마우스가 평지의 길로 달려 쿠시를 앞지르니라 한편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그때 파수꾼이 성문 위에 집으로 올라가 성벽에 를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소리질러 왕에게 고하자 왕이 말하기를 그가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하는데 그가 걸음을 재촉하여 가까이 오더라 파수꾼이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문지익에게 외쳐 말하기를 보라 또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도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더라 파수꾼이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 앞서 달려오는 사람은 사도가의 아들 아힛 마하스가 달려오는 것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임으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더라 아힛 마하스가 외쳐 왕에게 말하기를 평안하소서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여 자라며 말하기를 주왕의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그가 내 주왕을 대적하여 그들의 손을 들어올린 사람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자 왕이 말하기를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니 아힛 마하스가 대답하기를 요아비 왕의 종 곧 당신의 종인 나를 보낼 때에 내가 큰 소동을 보았으나 그것이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야나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비켜놔 여기 서 있으라 하니 그가 옆으로 비켜서 가만히 서있더라 그때 보라 쿠시가 왔더라 쿠시가 말하기를 내 주왕이여 손식이 있나이다 주께서 왕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에게 오늘 왕을 왜 복수하셨나이다 하므로 왕이 쿠시에게 말하기를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니 쿠시가 대답하기를 내 주왕의 원수들과 왕을 대적하여 해치려고 일어나는 모든 자들은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왕이 심히 충격을 받고 성문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 울더라 왕이 올라가면서 이같이 말하였으니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께서 너 대신 나를 죽게 하셨다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더라 사무엘 하 19장 누군가가 요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왕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더라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으로 변했으니 이는 왕이 자기 아들로 인하여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백성들이 그날에 들었음이더라 이에 백성들이 그날 성으로 몰래 들어갔으니 마치 전장에서 도망치는 백성들이 부끄러워 몰래 빠져나가듯 하였더라 그러나 왕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큰소리로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부르시더라 그때 요압이 집에 이르러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께서는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아들들과 딸들의 생명과 왕의 아내들의 생명과 왕의 첩들의 생명을 구해준 왕의 모든 신하들이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으니 이는 왕께서 왕의 원수들은 사랑하시고 왕의 친구들은 미워하심이니다 왕께서 고관들과 신하들은 개의치 않으심을 오늘 공폐하셨사오니 만일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다라면 그것이 왕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릴 뻔하였음을 오늘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나가셔서 왕의 신하들에게 위로하여 말씀하셔서 내가 주로 맹세하오니 만일 왕께서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 왕과 함께 머물 사람이 한 명도 없으리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왕이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왕께 닥친 모든 재앙보다 왕께 더 악한 것이 될 것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으니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일로 말하기를 보라 왕이 성문에 앉았다 하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각자 자기 장목으로 도망하였다가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가더라 그때 온 백성 가운데 쟁론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말하기를 왕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였고 또 그가 우리를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었도다 이제 그가 압살롬으로 인하여 땅에서 도주하였는데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기울은 분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느니 하더라 다윗 왕이 제사장들인 사독가 아비아달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의 말이 왕에게 왕의 집 에까지 전해졌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그 집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너희는 내 뼈여 내 살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하고 또 너희는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뼈가 아니며 내 살이 아니냐 만일 내가 유압을 대신에 계속해서 내 앞에 군대 대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라 한지라 그가 유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돌려 마치 한 사람의 마음같이 하였으므로 그들이 왕에게 이 말을 보내어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옵소서 하더라 그러므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니 유다가 왕을 맞이하고 또 왕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왔더라 그때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인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 다윗 왕을 맞으러 서둘러 내려오는데 베냐민 사람 일천명이 그와 함께하였고 사울집의 종 시바와 그의 아들 열다섯 명과 종 스무 명이 그와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요단을 건너 왕 앞으로 가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고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하게 하려고 한 나룻배를 건네 보냈는데 왕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는 나에게 죄를 지우지 마시고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시던 날 왕의 종이 폐역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께서는 그 일을 마음에 들지 마소서 왕의 종이 스스로 죄를 지었음을 알기에 보소서 내가 오늘 요셉의 온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 내 주 왕을 맞이하러 내려왔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수로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시무이가 주의 기름분 받은 이를 저주하였으니 그가 이 일로 인하여 죽어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 수로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에게 대적이 된단 말이냐 오늘 이스라엘에서 누가 죽어야 하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왕이 시무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이 그에게 맹세하더라 그때 사울의 손자 무피보셋이 왕을 맞이하러 내려오는데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다듬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왕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어찌하여 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오 내 주왕이여 내 종이 나를 속였나이다 왕의 종은 절름바리에게 왕의 종이 말하기를 내가 내 낙의 안장을 얹어 그 위에 타고 왕께 가리라 하였는데 그가 내 주왕께 왕의 종을 중상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주왕은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오니 왕의 눈에 조신대로 행하소서 내 아버지 지부에 모두가 내 주왕 앞에서 죽은 사람들 뿐이온데 왕께서는 왕의 종을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두셨나이다 그러하오니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왕께서 왕께 더 이상 부르시겠나이까 하더라 왕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 일을 또 말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너와 시바는 그 땅을 나누라 하였느니라 하자 무피 보셋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왕께서 왕의 집으로 평안히 다시 오시게 되었으니 정령 그로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소서 하니라 길라 신 바실레가 로글림에서 내려와 왕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고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더라 그때 바실레는 매우 늙은 사람이었으니 80세더라 그는 왕이 마하나임에 머무를 때 왕에게 쓸 것을 마련해 주었으니 이는 그가 큰 부자임이더라 왕이 바실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내가 너를 에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먹게 하리라 하니 바실레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얼마나 더 살겠기에 왕과 함께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가 오늘 80세가 되었으니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리까 왕의 종이 그 먹고 마시는 것의 맛을 알 수 있겠나이까 내가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음성을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있겠나이까 그런데 어짜에 왕이 종이 왕의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짐이 되겠나이까 왕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짧은 길을 갈 것이온데 어짜에 왕께서는 그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내가 청하오니 왕의 종을 돌려보내시어 나로 내 고향 성읍에서 죽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 묻히게 하소서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을 보시고 그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며 왕께 좋으실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왕이 대답하기를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라 내게 좋을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너를 위해 행하리라 하더라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니라 왕이 건너가서 바실레에게 맞추고 그를 축복하니 그가 자기 초소로 돌아가더라 그때 왕이 길갈로 나아가니 김함도 왕과 함께 나아갔으며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 역시 왕을 고위하더라 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훔쳐갔으며 왕과 왕의 가족과 왕과 함께 온 다윗의 사람들을 데려가 요단을 건넌나이까 하니 온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이는 왕께서 우리의 근친이시기 때문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 일에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께 조금이라도 손실을 끼쳤더냐 아니면 왕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다냐 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왕 안에 열 몫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또한 다윗 안에 너희보다 큰 권리가 있더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다시 모셔오는데 먼저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맹렬하더라 사무엘하 20장 그때 거기에 한 베리알의 사람이 있었으니 베냐민인 비크리의 아들로 그 이름은 시바더라 그가 나팔을 불고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에게 목도 없고 이세의 아들 안에 유업도 없으니 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더라 그래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윗을 따라가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크리의 아들 시바를 따르더라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에게 합하여 유단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집으로 가서 왕이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했던 그의 첩 10명의 여인들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였으나 그들에게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과부로 살았더라 그때 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3일 안으로 유다 사람들을 내게로 모으고 너도 여기 참석하라 하니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갔으나 다윗이 그에게 정해준 시간보다 더 오래 지체한지라 다윗이 아비사에게 말하기를 이제 비크리의 아들 시바는 압살롬이 하였던 것보다 더 우리를 해치리니 너는 내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그를 추격하여 그가 방벽 친 성업들로 들어가서 우리를 피하지 못하게 하라 하니 요압의 사람들과 크랫인들과 블랫인들과 모든 용사들이 그를 쫓아 나섰으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나가 비크리의 아들 시바를 쫓더라 그들이 기부원에 있는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에 가는지라 요압은 그가 입은 군복에 뜨를 두르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찼는데 그가 앞으로 갈 때 칼을 빼앗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여 내가 건강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에게 입 맞추려고 하는데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다섯 번째 갈비뼈를 찌르니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져 나와 다시 찌르지 아니하여도 그가 죽으니라 그리하여 요압과 그의 아비세가 비크리의 아들 시바를 추격하였더라 요압의 아들 사람들 중 하나가 그 옆에 서서 말하기를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웻을 지지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하더라 아마사가 대로 한가운데 피범벅이 되어 뒹굴고 있는지라 그 사람이 모든 백성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자 아마사를 대로에서 밭을 옮기고 자기 곁에 온 모든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위에 옷을 던지더라 그를 대로 밖으로 옮기자 모든 사람이 비크리의 아들 시바를 추격하려고 요압을 따라가더라 요압이 이스라엘의 온지파를 거쳐 아벨과 벤마카와 모든 불의인들에게 이르니 그들도 함께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들이 와서 벤마카와의 아벨에 있는 시바를 포위하여 성읍을 향해 방벽을 쌓아 올리니 그 방벽이 참호해섰더라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그 백성을 쳤으니 그것을 헐어 내리려 함이더라 그때 어떤 현명한 여인이 성읍에서 소리지르기를 들으소서 들으소서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요압에게 전하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소서 내가 당신과 말하리이다 라고 해주소서 하니 요압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더라 그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러하니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 요정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듣노라 하더라 그러자 그녀가 고아야 말하기를 옛날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모략은 반드시 아벨에서 구할지니라 하였으며 그렇게 하여 그들이 문제를 끝낸 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성된 사람 중 하나이온 당신 이스라엘에서 한 성옥과 한 어미를 멸하려 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이 주 요압을 삼키려고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니라 내가 삼키거나 멸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프라임 산지 사람 비크리의 아들 시바라 이름하는 자가 왕 곧 다윗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었느니라 그 자만 넘겨주며 내가 성옥에서 떠나 가리라 그러나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의 머리가 성벽 넘어 당신께로 던져 지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그 여인이 그녀의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갔으니 그들이 비크리의 아들 시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더라 요압이 나팔을 보니 백성들이 성옥으로부터 물러나와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에게 돌아가더라 이제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요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크렛인들과 프렛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아도람은 조공을 담당하는 자가 되고 아힐룻의 아들 요호 사밭은 역사 기록자가 되고 수완은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또 야일인 이라는 다윗의 총리가 되니라 사무엘하 21장 그 후 다윗의 때에 헬을 거듭하여 3년간 기근이 있어 다윗이 죽게 물으니 주께서 대답하시기 이 기근은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니 이는 그가 기부원인들을 죽였음이라 하신지라 왕이 기부원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그때 기부원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암울인들이 남은 자에게 속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맹사였으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을 향한 그 열심으로 그들을 죽이려 하였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기부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왜 무엇을 하랴 또 내가 무엇으로 속지하여 너희로 주여 요업을 축복하게 하랴하니 기본인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울이 은이나 금이나 그의 집도 가지지 아니할 것이니 왕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도 죽이지 마소서하니 왕이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를 진멸하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지경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못하도록 우리에 대해 음모를 꾸민 사람의 아들 중 일곱 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소서 우리가 사울이 기부하여 죽게 그들을 매달 겟사오니 그들은 죽게서 택하신 자들이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줄이라 하더라 그러나 왕이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주의 맹세 때문이더라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라피스가 사울에게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무피보색과 사울의 딸 미칼의 다섯 아들 즉 그녀가 무홀라신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에 를 위해 길은 아들들을 잡아다가 기도원인들을 손에 넘겨주니 산에서 그들이 주 앞에서 그들을 매달 하더라 그들 일곱 모두가 함께 죽었으니 수확의 날 즉 보리수확의 시작인 첫날의 아야의 아야의 딸 리피스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수확이 시작되는 날부터 하늘에서 그들에게 물이 떨어질 때까지 낮에는 그들 위해 공중의 새들이 알지 못하게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하더라 사올의 첩이자 아야의 딸 리피스가 행한 것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이 가서 사올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뱃산 거리에서 그것들을 훔쳐간 야베스 길리아 사람들로부터 취하였으니 그것은 필리스타인들이 길보아에서 사올을 죽이고 그들을 매달았던 곳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올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니 사람들이 매달렸던 자들의 뼈도 사올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셀라에 있는 베냐민 땅 그의 아버지 키스의 묘에 장사하니라 사람들이 왕이 명한 모든 것을 수행하니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탄원을 들이시더라 필리스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니 다윗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니라 다윗이 지쳐있는데 거인의 아들들 중에 무게가 300 세켈이나 되는 창을 가졌고 또 세칼을 찬 이스비블노비 다윗을 죽이러 가자 수리아의 아들 아비사가 다윗을 도와 그 필리스타인을 쳐서 죽이니라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오지 마시오 이스라엘의 빛을 끄지 않도록 하소서 하더라 그 곱에서 필리스타인들과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후사인 시프케가 삽을 죽였으니 그는 거인의 아들들에게 속한 자더라 또 곱에서 필리스타인들과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베들레임인 야레오르킴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인 골리아세아우를 죽였으니 그의 창자루는 배틀제 같았더라 가드에서 또 전쟁이 있었는데 그곳에 키 큰 사람이 있었으니 손에는 손가락이 여섯씩이고 발에도 발가락이 여섯씩이어서 합한 수가 스물넷이었으며 또 또한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하자 다윗의 형 시모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들 넷은 가드의 거인에게 태어난 자들인데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죽으니라 사무엘 하 22장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월의 손에서 구해내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죽게 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다 그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방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주시라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이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를 부르니니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미라 죽음의 물결이 나를 애워쌌을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도다 지후의 슬픔이 나를 애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하늘의 기초들이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으미라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숱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도다 그가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바람의 날개 위에서 보이셨도다 그가 어둠으로 자기를 두른 장막들을 만드셨으며 검은 물들과 하늘의 짙은 구름으로 만드셨도다 그의 앞에 있는 광채를 통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을 바라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음성을 내셨도다 그가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로 그들을 폐주시키셨도다 주의 책망과 그의 내쉬는 콧김에 바다의 통로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도다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셔도다 그가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내게 너무 강하였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으나 주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그가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시고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주의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께로 부터 악하게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며 그의 모든 명령들이 내 앞에 있었고 그의 규례들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또 그의 앞에 정직하였고 내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켰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의를 따라 그의 목전에서 나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도다 주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정직하심을 보이실 것이오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불쾌하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나 주의 눈은 교만한 자 위에 두시어 그들을 낮추시나이다 오 주여 이는 주께서 나의 등불이시니 주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실 것임이니이다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군대 속을 통과해 달렸으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연단되었으며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리요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리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니 자기를 온전히 하시는도다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도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이 임하게 하시니 내 팔이 철 활을 부러뜨리는도다 주께서 또 나의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으며 주의 겸손하심이 나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아래 내 발걸음을 넓히셨으므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내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상처를 입혀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정령 그들이 내 발 아래 쓰러졌나이다 이는 주께서 힘으로 나를 돌으시어 싸우게 하셨으며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주께서 내 아래 굴복시키셨으믄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시어 나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바라보았으나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심지어 주를 바라볼지도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땅의 먼지처럼 잘게 부서뜨렸으니 내가 그들을 거리의 흙처럼 밟아 머리를 흩어버렸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구해주셨고 주께서 나를 지켜 이방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타국인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오 그들이 듣자마자 내게 순종할 것이며 타국인들이 쇠잔해져서 그 숨은 곳에서 무서워하며 나오리라 주는 살아계시니 내 반석을 송축하라 내 구원의 반석에 하나님을 높일지라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아래에 굴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나를 내 원소들로부터 인도해주시는 도다 주께서 또한 나를 대적하여 일어선 자들 위해 나를 높이 들어올리셨으며 주께서 남북한 자로부터 나를 구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오 주여 내가 이방 가운데서 주께 감사드리며 또 내가 주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는 그의 왕을 위한 구원의 망대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다윗과 그리스에게 영원 무공토록 자비를 베푸시는 도다 하더라 사무엘 하 23장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였으니 높이 올려진 사람이오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인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시인이 말하였도다 주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그리하면 그가 해돋을 때의 아침 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 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도단하는 연한 풀립 같으리라 하셨도다 비록 내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니 모든 일에 정돈되고 확고한 것이라 비록 하나님께서 내 집을 번성해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염원이라 그러나 베리알의 아들들은 모두 내다 버린 가시나무 같으리니 이는 손으로 그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만지려는 사람은 철과 창자루를 갖추어야 할 것이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불태워지리라 하더라 다윗에게는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더라 대장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의 자리에 앉은 자는 다크몬인 곧 에스닌 아디노니 그가 800명을 향해 그의 창을 들어 한 번에 죽였더라 그의 다음으로는 아호아인 도도의 아들 엘라하사린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하나더라 그들이 싸우려고 모인 필리스타인 필리스타인 하여 도망 하여 도망하였으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저지하며 필리스타인 들을 죽였으니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또 30인의 우두머리 중 셋이 내려가 추수 때에 아둘람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왔는데 그때 필리스타인 들의 군대는 르파임 골짜기에 진췄더라 그때 다윗은 요새에 있었으며 필리스타인 들의 거점은 베들렘에 다윗이 갈망하여 말하기를 오 나로 성문 곁에 있는 베들렘의 우물을 우물물을 마시게 할 자가 누구인가 하니 세 용사가 필리스타인 들의 군대를 뚫고 가서 성문 곁에 있는 베들렘의 우물물을 길어와 다윗에게 가져오니라 그러나 그가 그것을 마시기를 원치 아니하고 죽게 부어들이며 말하기를 오 주여 내 이 일을 결탄고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그가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니라 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수루야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세는 세 가운데 으뜸이라 그가 삼백 명을 대항하여 그의 창을 들어 올려 그들을 죽이고 세 사람 가운데서 이름을 얻으니라 그가 세 사람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으나 처음 세 용사에게 미치지는 못하였더라 또 갑세일 출신 용사의 손자 요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많은 활동을 하였으니 그가 사자 같은 모압 사람 둘을 죽였고 또 그가 눈 올 때에 구덩이 가운데 있는 사자 한 마리를 내려가서 죽였으며 그가 준수하게 생긴 한 이집트인 한 이집트인을 죽였더라 그 이집트인이 손에 창을 들었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이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여 세 용사 가운데서 이름을 얻었으며 그 삼십인보다 더 존귀하였으나 처음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차게 경호대장으로 삼으니라 요압의 형제 아사헬은 삼십인 중 하나였으며 베들렘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루신 삼마와 하루신 엘리카와 팔테인 헬레스와 투코아인 이케스의 아들 이라라 아내도신 아비에셀과 후사인 무분네와 아호아인 살몽과 뉴토바신 마하레와 뉴토바신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하 출신 리베의 아들 이태와 피라도인 분하야와 기아스신의 히데와 아르밭인 아비알몽과 바르후민 아스마웨트과 바흘본인 엘리야마와 야아센의 아들 중 요나단과 하랄인 삼마와 하랄인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아마 카드인의 손자요 아마스베의 아들인 엘리펠렛과 길로인 아히도펠의 아들 엘리암과 칼메린 헤스레와 아르빈 피아레와 소바에 나단의 이갈과 가린 바니와 암모닌 셀락과 수로의 수로의 아들 요압의 병기든자 부에로신 나하레와 이데린 이라와 이데린 가렙과 힛인 우리안이 모두 37인 이더라 사무엘 사무엘하 24장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바라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시여 그들을 향할 말하게 하시기를 가세 이스라엘과 유다를 개수하라고 말하게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와 함께한 군대 대장 요압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가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통과하며 백성을 개수하여 나로 백성의 수를 알게 하라하니 요압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얼마가 되든지 주왕 하나님께서 일백배나 그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또 내 주왕의 눈이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어쩌에 내 주왕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개수하려고 왕의 변전에서 나가니라 그들이 요단을 건너 아로엘의 장막을 쳤으니 이는 갓의 강 중간에 있는 성업의 오른편이오 야세를 향하였더라 그 후 그들이 길라악과 타팀 호시 땅으로 가고 단야 안으로 갔으며 시돈으로 돌아서 트로이 견고한 요세로 가고 히위인들과 가난인들의 모든 성업들로 갔다가 유다 남쪽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고 9개월 21만에 예루살렘으로 오니라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총수를 올렸으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용사가 80만이요 유다의 사람이 50만이더라 백성의 이스라엘에 그리하여 이스라엘에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다시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고야 말하기를 왕께 곧 왕의 나라에 7년간 기근이 오게 하리까. 아니면 왕의 원수가 왕을 추격하는 동안 그들 앞에서 3개월간 도망하시겠나이까. 아니면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하리까. 이제 나를 보내신 분께 내가 무엇으로 답변해야 할지 생각해 보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말하기를 내가 큰 공경에 처하였도다. 주의 자비는 크시니 우리로 이제 주의 손에 떨어지게 하고 나로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더라. 그래야 주께서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백성들 7만 명이 죽으니라. 천사가 그의 손을 이레우살렘으로 뻗쳐 멸망시키려 하였을 때 주께서 그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시고 백성을 멸한 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내 손을 멈추라 하시니 주의 천사가 여부수인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곁에 있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주께 고하의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양들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청하오니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베의 집을 치소서 하더라. 갓이 그날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수인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주께 재단을 쌓으소서 하니. 다윗이 갓의 말을 따라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하니라.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주 왕께서 왕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서 타장마당을 사서 주께 재단을 세워 재앙을 백성들로부터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한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취하여 들이소서 보소서 여기에 번제 희생을 위한 소들이 있고 나무로는 타작기구와 소의 장구들이 있나이다 하더라. 아라우나가 한 왕으로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주고 왕에게 말하기를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받아 주시기로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래야 다윗이 은 오십세켈로 그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니라. 다윗이 그곳에서 주께 재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들으셨으니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더라.